네, 우리 이두환 사모님께서 질문을 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희 현진의 스마트카 사업본부 이두환 사모님입니다. 카플레이, 안드로이드 오토, 티맥 서로 어떻게 공정하는 말씀이십니까? 아, AA랑 카플레이라는 말씀이신거죠? AA 카플레이, 그 다음에 티맥, 공정. 근데 이게 영역 조금 틀린 것 같고요. 안드로이드 오토에 AA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구글 쪽에서 준비해 있던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현체적인 느낌. 세미 플러스